인천아시안게임 펜싱플랠의 금메달리스트 전희숙 선수가 방송인 왕배와의 열애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펜싱여자플랠의 개인전에서 중국의 리홀리는 15대6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전희숙이 왕배와의 열애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희숙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왕배는 성실한 남자라며 만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서로 힘이 돼주고 있다고 열애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전희숙은 연예인이기도 하고 나도 운동선수라 쉽게 사람들에게 우리 둘 사이를 말하지 못했다며 그런 점은 미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희숙은 왕배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열애를 공개해달라고 했다.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왕배 역시 같은 날 예쁘게 잘 만나고 있으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열애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방송인 왕배와 전희숙 선수는 5개월째 열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두 사람은 최근 서서히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